영상 주지 완료 環境155명 재밌어요 와아 잘 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일단은 터져나오는 데 마 내 집에 액션 Say I'm Not Over You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나 일상 이쁘게 뭘까요? 아 근데 이거죠? 선물? 이게 뭐예요? 저 이거 맞아요? 까봐? 이거 뭐야? 열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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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형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해 본데 이거? 아 이거 설마 미션에서 뭐 패턴 풀기 뭐야? 깜짝아 이거 뭐야? 전화 안 했어? 야 이거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거절했는데? 받아야지 하하하하하 가입 승부 표시 시간이래서 네 다시 받아올까?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군 보라동 107번지 107번지 107번지?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107번지 보라동 107번지 기흥군 보라동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군 기흥군 보라동 107번지 어? 미안한데? 기흥군? 가면 되죠? 기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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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기흥군이래요 기흥군 아 기흥군 보라동 107번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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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번지 정리하네 매직으로 내가 잡고 있어 지금 아니 너 매직으로 저었어? 출판이 아니지 헐 출판이 안 되겠는데? 제이아이 유성 매직으로 아 제이아이 어떻게 가자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이제 가자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군 오늘의 목적지 경기도 형 찍어주세요 경기도 민영이 여기다 썼어 경기도 내가 쓰라 그랬어 경기도 용인시 어디? 용인시 기자로 3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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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차도 대빵을 끌려 대빵을 끌려 아 2분에 갑니다 2분 지금 몇시냐면 고학기 10시 50분 10시 54분 아니에요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래 배꼬 배꼬 내가 여기서 따내줄게 아 힘들어 이렇게 거꾸로 질려니까 너무 잘생겼네 뭐야 스타이가 처음 먼저 봐? 스타이가 처음 먼저 봐? 나 이 춤 맞나고 어렸다고? 제이아이 주제곡 나왔잖아 2 매일 Clear 찌나 시켜줘 앙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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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이아이 너에게 디지몬은 가장艷이 아그 stripe 그리고 또 그 애가 디제먼의 주인공이니까 어린 팬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아군모를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지스태에나 축하드립니다 역시 재활이 주제곡 좋아 나 근데 되게 인기 많았어 나도 봤어 이거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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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하나요? 뭐하냐고 또 짜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저희 오늘 민속촌에서 뭐할 것 같아? 다이너믹한 하루를 보내겠죠? 안녕 민속촌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민속 탐험하네요 민속 탐험 민속 탐험이 뭐야 민속 탐험이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MTV 다이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남자 아이돌 뉴이스트 여러분이 다이어리 새로운 시즌에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뉴이스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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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여러분이 다이어리에 적합한 아이돌인지 테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큼 적합한 애들이 없을 거예요 아 여기서 테스트하네 어떻게 여기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끝내는거야 아 이게 뭐죠? 저기 뭐야 미션이 뭘까 이게 뭐 뭐야 미션 지도 미션 지도 미션 1 남부 지방 민가 과는 지금부터 이 지도를 가지고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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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 지도를 따라 움직여야 하고요 절대 뛰면 안됩니다 아 리허스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라야 이거 아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다행이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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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전문이야 어 아 그래 여기 어디로 가요 처음에 딱 이리로 가서 1번 남부 지방 민가 남부 지방 민가 왼쪽에 왼쪽에 잠시만 여기서도 또 두 갈래 여기서 여기서 딱 이런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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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아 형 못 믿어 우리가 남부 지방 민가라고 지금 있었는데 남부 지방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대가 대가는 뭔데 큰 집 큰 집 아 여기 여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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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 큰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 내 생각에 맞나 아니 써져 있겠지 어 있어 있어 아 내 생각에 계시 수박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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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남부 지방 대가 찾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남부 지방 여기다 여기에 미션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런 거 할 수 있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네 저희가 저희가 팀워크 잠깐 팀워크 길치는 아니라 소 제가 바로 첫 번째 코스 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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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이 좀 잘해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이거 다 치줄넘기인가 설마 길어 길어 쌩쌩이래 해서 합계가 열 번이 열 개가 나와 있습니다 쌩쌩이가 뭐죠? 아 이 단 아 아 열 개 할 수 있지 열 개 열 개쯤이야 뭐 이거 혼자 하지 혼자 이거 아 이거 쉬워 열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열 개는 열 개 해 나 근데 쌩쌩이 열 개 어 어 두 번 두 개 있냐 설마? 어 두 개 엘코야 힘들잖아 엘코야 하실게요 내 생각엔 루프로 툴는 거 아니야 걸렸어 진짜 진짜 세계를 좀 못해요 나 이거 근데 이거 두 번째로 좀 나 한 번 하면 아 나도 진짜 못하는데 이거 아 나 진짜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엥? 어 아 에이? 어 에이? 어 에이? 에이 에이 아 나 진짜 못하겠다고 아 아 어디 가서 시작이야 아잉! 야 우리 준비가 형 한번 보여주세요 형 보여주세요, 형의 여러 ensure Bye 내 생각이良 없 신ный 기분 없이 쿨 2개만 하면 돼 2개만 하면 돼 어 이거 힘들어 아 나 니가 할게 못하네 2개? 야 이건 민혁들 때 나 더 잘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 나 합시킬 수 있어 두번째이랑 따라와 두번째 장례 나 할 수 있네 이거 됐어 아 이건 공연장 공연장 한마디 있네요 공연장 자기가 지도를 안 보고도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걷다 우리 양반이야 우리 되게 여유롭게 가면 돼 이렇게 미션이 이 정도면은 그래요? 실패하느라고 하죠? 조금 쉬워 민석촌 할 수 있으니까 미션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전통차 생각보다 미션이 쉬워가지고 우리는 너무 과수평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 20개 정도는 내줬어야 저희가 그래도 좀 어려워지겠네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미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 되게 지금 아쉬워 뭐가? 아까 두럭기 못합니다 나도 나도 두럭기 연습하네 제가 몸을 못 풀고 했잖아요 갑자기 받은 미션이니까 저희도 당황해가지고 몸이 안 풀려서 저래 내가 원래 한 저희도 당황해가지고 500개 500개 기본이지 아 넌 300개밖에 못했네 나는 그럴 수 있어 5단태기 아 그래? 형이 저 10단태기 아니야? 5단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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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만에 있잖아 손에 타 나 이거 잘하지 나 이거 못하는데 큰일 났네 나 이거 잘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게 뭐죠? 알죠? 2호요 아 제가 수학량을 와가지고 했죠 이거 때문에 나 이거 잘하지 자 이번 두 번째 코스는 2호 던지기입니다 네 팀원 합쳐서 5개 다 던지면 되고요 1명당 10초 안에 던져야 되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여기 달려오면서 할게요 창 던지기 아니야 멀리 던지기 아니야 아 뭐하니 너 손이 던지기 아 아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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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안에 빨리 빨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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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오 오 오 뭐하냐 틈기 탈락 그때 나 잘 없다! 잘한다! 잘한다!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패티캡을 주겠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주세요! 조금 더! 으악! 저도 이거, 난 경험 성공! 어떻게든 한 발짝 나가면 돼요? 거기서 한 발짝만 나오면 돼! 너 기종 패가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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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못하나 진짜! 우와! 뭐하냐 뭐하냐!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아! 못해 터! 못했어 대박! 뭐하냐! 이 대장 볼 느낌 제가 잘한 친구예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잘하셨어요 이제 하면 되죠! 야! 야 이번엔 진짜 했어! 아! 진짜 답답해! 야 이번엔 진짜 진짜! 아 진짜! 여기! 내가 팔을 잘 못 고른 것 같아 아! 지금까지 그냥 장난부터 형! 10초야! 5! 4! 3! 아! 이거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아니! 아니! 지금까지 그냥 장난부터 형! 10초야! 어! 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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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성공하면 돼! 와! 그래! 진짜 세게 던질까? 그냥? 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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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살! 하하하하! 형이! 성공해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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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excited! 나 뭐해도 돼..? 진짜 너무 했다. 막이 모두 다 진짜 언니ين! 오! 죽피트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워 sta 일어나! 하하하하! 자 이번 세번째 포스는 네? 홈런의 폭발을 줍니다 아 네 아 애드립 좀 하는데요? 애드립 네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탄 봉사하는 날 DJ는 JR이에요 안녕하세요 DJ가 지금 VJ입니다 VJ네요 DJ가 지금 VJ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심 DJ 나는 DJ라고 불러 역시 자 지금 토시를 나눠받고 있습니다 자 민현이는 지금 우리 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봐가지고 굉장히 기쁘네요 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소실도 하세요 소실도 하세요 일단 오랜만에 러브들을 봐서 종이셨고요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 네 아몬이 형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컴백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제 밤새웠어요 노래 잠깐?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여기서 안 되지 아직 굉장히 춥네요 사랑니를 뽑고 왔어요 그렇지 사랑니 아 아 이불 잘 못 벌려요 이불 잘 못 벌려요 이불 잘 못 벌려요 이불 잘 못 벌려요 하필을 꺼놔야 돼요? 하필을 꺼놔야 돼요? 하필을 꺼놔야 돼요? 하필을 꺼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러브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요 하필을 꺼요 러브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필을 꺼놔야 돼요 하필을 꺼놔야 돼요 하필을 꺼놔야 돼요 아 뭘 따라와 아론 형이 장갑을 웃긴다는 소문 있어요 하필스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했어요 하필스 일부러 했어요 염탈 이렇게 하필까요?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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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끄러우신다고 하면 된 거야. 형이 이렇게 된 거니까? 디자인이 예뻐서 예뻐서. 형이 이렇게 된 거에요. 안녕하세요. 리리스트입니다. 터져나오는 잭팟! 아니, 사랑해주세요. 아시죠? 웨딩 끝내줘! 알죠? 그냥 깔끔하게 놓고 한 번. 됐어? 했어? 됐어요? 아, 과거로 나. 어? 배꼽은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아,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저희 러브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보람찬 거 갖고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면 다섯 개 나눠줘요. 다섯 개요? 지금 얼굴 빨갛죠? 그쵸? 여기 온도가 되게 쌀쌀해요. 눈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팬분들과 연탄을 나르고 있어요. 저희 매니저 형이 봉사 활동에 필받아가지고 그냥 다섯 개씩 한 번 해도 돼요. 더 봐라. 나야, 나. 아론 아론 같이 와 뭐야? 아 일단 가자! 어때요? 저 메이크업 오늘 좀 진하게 했는데 어때요? 어때요? 너무 진해 너무 진해 잘생겼죠? 알아요 손가락이 제일 깨끗했어요 눈 열고 되게 깨끗한데? 네 저희 멤버들의 지금 뭐 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영분은 열심히 지금 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혜 알고 있어요 춤 선생님이죠? 저희 맏형 아론 아론형 혼자 정말 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되게 시크하게 앉아있다 오늘 컨셉이 뭔데? 오늘 컨셉이 뭔데? 약간 시크하면서 무대 위에 뉴이스틱하고 찬스 안경 내꺼 아니냐? 내꺼야 내꺼 같은데? 너꺼는 광나는거 내꺼는 누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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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지 광나는데? 에이 어 그래? 민영아 참 잘생겼어 알아요 다 자연산이야? 알지 자연산이냐고 자연산이지 야 증명하겠습니다 루이스는 모두 자연산 허러입니다 네 자 확인시켜줘 코 한번 만져봐 어 한거 같은데? 네 주먹으로 칠 수 있어 쳐봐 쳐봐 코피 나면 인정해줄게 아 그렇잖아 자 자연산이고요 자 자연산이고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거냐? 컨셉? 오늘 컨셉 계속 이러고 있을거야? 계속 와서까지 해보겠어 아 됐거든? 숟가락으로 씻어 좀 내가 항상 1등으로 신는데 무슨 야 내가? 컷 야 너가 어 야 야 춤 좀 춥고 열심히 춥고 우리 아론이 형 춤춥니다 자 제이아이 아론 자 둘이 싸워요 랜 우리 랜 우리 랜 어 제이아이 죽었어 오 오 멋있게 일어나네 오 역시 세시 카리스마 아 좋았어 가자 가자 숙소 가자 고! 의제 변경 자 타임 자 저희 지금 청소해야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안 돼지 이따 가위바위보 야 아 아 아 자 셋이 남았습니다 청소를 해야 돼요 펜션 위너 위너 네 저희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항상 연습을 하면서 팬 여러분들을 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션은 뭔가요? 아 이 패션은 저희 숙소 앞 전방 180m에 있는 슈퍼에 맞는 패션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슈퍼에 갈 때 말고는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 너무 색깔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 아시죠? 알죠 알죠 어떤 패딩인지 알죠 다른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잘 안 입습니다 저희는 네 저희 슈퍼 갈 때 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요즘 많이 추워요 네 이제 숙소 가서 뭐 할 거예요 진짜요? 네 난 자야지 난 자야지 내가 지금 또 헬스 가야 돼요 나 지금 가슴 터질 거 같아 헬스 너무 열심히 했어 형 가자 형 가자 형 가자 박아론 자 야 인사해 이제 갈 거니까 인사해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얼만히 레트로베드 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